다자하우 워시 다이 롱 드디어 저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탭이 공개되었습니다 발매를 기념해서 미니 Q&A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까요? 우선은 이제 ANR 투표를 통해서 1등을 했었던 곡이었고요 정말 마지막에서 마지막에서 마지막까지 타이틀곡이 바뀌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주도와의 탭이 결정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감성이나 감정 같은 이야기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한 즐거움과 행복도 뭔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곡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뮤직비디오 촬영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만에 해외 로켓에서 촬영을 했기도 했고 정말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그림들이었고 또한 같이 작업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즐겁게 작업을 해주셔서 저 또한 정말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습니다 에이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를 고른 이유는 크게 약간 혼란이 왔던 시기에 썼던 곡이었는데요 근데 그냥 내 걸 스스로 지켰더니 정말 더 좋은 결과가 있었기에 에이프가 오늘은 더 애정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시즈니 여러분 정말 항상 먼 곳에서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요 정말 언젠가는 꼭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하는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니 Q&A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저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의 미니 2집 탭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만나요 씨씨에 빠이빠이 꽁시꽁시